딴다아고디! 빨리 문 열어줘! 어떻게 된 거야?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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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사람이 안녕하세요! 자 우진이랑 수아 대 밥물을 주겠어요. 우와! 나이 죽었던 건가? 우진이 선물! 권탄 아부지 이상해. 그치? 자 수아 선물! 고맙습니다. 해야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쌍쌍아지 뽀뽀해지야지. 응? 어디서 부러운 소리? 가질 한 번 찍자? 안 부러워지라. 사진 찍어도 돼요? 사진 한번 찍을게요.